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 해로가 바로 뭐냐면 응용논리해로입니다. 응용논리해로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구요 이렇게 뭐 불대수로 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코딩하고 디코딩 하고 그런거는 다 기본 논리 해로고 응용논리입니다. 응용은 뭐냐면 여기서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x리크 한번 생각해봐요 자 결국적으로 우리가 디틀 해로를 여기 디틀 해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구응적으로는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이게 컴퓨터 연관돼 컴퓨터 자 컴퓨터 자 컴퓨터 하드웨어 뭐가 있었죠 우리가 cpu 가 있어 cpu cpu 란 장비가 있었고 하나는 아이오 장치가 있었잖아요 cpu 아이오 근데 cpu 는 결국 뭐가 있었냐면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제어 장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 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근데 최근 들어서 주변 장치가 나타났죠 주변 장치 주변 장치는 주격 장치 용량이 부족하니까 보조격 장치라고 하는 거죠 보조격 장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기본 논리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연산 장치까지 나왔죠 연산 장치까지 근데 응용 논리에서는 뭐냐 결국은 제어 장치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보조격 장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응용이다 그러니까 이 응용 논리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저장 장치라든가 연산이라든가 제어라든가 보조격 장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회로를 응용 논리로 한다는 게 자 정리하면 아까 6절에 있는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응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 응용한다고요 컴퓨터에다가 응용한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가장 구성적인 요소의 저장과 연산과 제어와 보조격 장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중에서도 제어란 말은요 제어 여러분 제어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요 제어 장치라고 했으니까 제어 장치 제어 장치 또는 제어 회로라고 하죠 제어 회로를 하려고 하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카운터의 카운터 시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어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애가 무슨 일을 시켰는지 잘 안해요 그러면 야 지금 아빠가 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때까지 하지마 그게 제어죠 카운터라는 말은 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카운터예요 카운터 카운터 한 말은 우리 개수기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개수기는 결국 뭐냐면 명령을 하게 한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셋 때까지 하지마 아빠가 말했어 그러면 너 혼나 그죠 그게 바로 제어잖아요 카운터야 자 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됐는데 안 될 거 같아 그러면 뭐죠 뭐 넷 반 넷 반의 반 어찌됐든 카운터는 자 카운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 이거는 아까 그 기본 논리가 궁 플립 플랍을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몇 대짜리야 지나면 우리가 컴퓨터 일을 할 때 그런 말 했는데 나중에 나오게 쓴다면 뭐 4비트다 8비트다 16비트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플립 플랍을 몇 개를 병렬을 썼느냐 예를 들어서 8비트다 생각하면요 플립 플랍을 8개를 쓴 겁니다 8개의 플립 플랍을 쓴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8비트 8비트 자 그려놓고 카운터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정해놓고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이렇게 요렇게 그럼 여기는 여기 다시 들어오겠죠 둘 하면 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카운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운터는 카운터는 플립 플랍을 n개 병렬로 연결하고 2를 시킨다 그죠 n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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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는 뭐에 관련되냐면 이게 8비트 짜리냐 아니면 16비트냐 그러면 8비트면 8개 16이면 16개를 쓴다 그런 멘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출제기준에 보면 이제 카운터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순차 논리 해로 순차 논리 해로 그래서 뭐 직렬 레지스터 병렬 레지스터 뭐 그 다음에 좌측이동 우측이동 뭐 이런 말을 쓰는 건데요 그게 바로 레지스터 즉 카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에 보면 뭐 멀티플렉서 디 멀티플렉서 뭐 인코더 디코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렉서란 말인데 멀티플렉서 자 멀티플렉서 이거는 이제 통신용 용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논리에서 멀티플렉서니까 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정의는요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이야기에요 자 우리가 n개를 쓰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n개의 입력선이 있어요 입력선을 n개로 바꿔줘요 n개로 n개의 출력선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입력에 해로를 안그리면 이렇게 8개의 입력선이 있어요 그럼 8개면 2의 몇 승이죠? 이게 8개죠 근데 네이버 해로는 그리지 않겠습니다만 출력에는 뭐냐면 몇 개 나타나죠? 자 2의 3승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n개가 들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e의 n개 e의 n개가 들어가서 e의 n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멀티플렉서 그럼 반대가 있겠죠? d 멀티플렉서 d 멀티플렉서는 반대입니다 n개의 입력선이 e의 n개의 출력선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바로 멀티플렉서 d 멀티플렉서고요 아 이거 잘못 설명했습니다 아 잘못 설명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멀티플렉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아 인코더 엔코더 죄송합니다 엔코더고 이게 디코더 엔코더 그래서 엔코더는 2개의 n의 입력선을 2개의 n의 출력선을 2개의 입력선을 2개의 출력선을 나타낸 것을 엔코더 엔코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는 통신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멀티플렉서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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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디 멀티플렉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배기다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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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때 엔코더하고 디코더하고 멀티플렉서 디 멀티플렉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연산장치 연산장치 연산장치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니까 아까 반가상기 반감상기 전가상기 전감상기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기억장치인데 기억장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기억장치잖아요 주기억장치는 주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억장치를 씁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반도체는 주로 롬이라든가 람을 쓰죠 기본적으로 롬은 뭐죠 리더온디 메모리 한번 저장한 내용을 지울 수 없는 거고 람은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장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화 특성을 자화 자화 특성을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드럼 이라고 있었어요 드럼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있었고 요즘은 이제 뭐 자기 드럼이 아니라 뭐죠 뭐 하드디스크 그런 말 쓰잖아요 하드디스크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응용 논리 회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틀 전자 회로를 공부하든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죠 용어의 정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보는 눈 세 번째 뭐예요 부분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주로 전체를 보는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장을 변경하실 때 아 디틀 전자 회로라고 하는 과목은 결국은 디틀 기본적으로 전자 회로 영역에 네 가지가 있고 디틀 영역에 세 가지가 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안frage